그러셨나요? 대단하십니다. 말부를 부탁드립니다. 마포주세요. 토요일곱고 많이 있으십시오. 만원도 권익주무 네. 2만원짜리 손이 손이 또라시던 가자. 경동시장 경동시장에 왔습니다. 추석낮이 경동시장. 분위기를 한번 보러가시죠.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어르신이 이렇게 고급게 차량입으신걸 장보러오셨나요? 대단하십니다. 이천 농장은 여전히 사람이 많구나 사람이 엄청 많아 뽀뽀에 있는 게 좀 깐 토란들이야 야 토란들아 토례들아 세 번 대기는 안 버시네 깐 토란들아 그래 오잖아 말 걸 들고 말 걸으러 한 번 봐보세요 한 번 듣고 놔주세요 말 걸으러 말 걸으러 2kg 800이면 19만 6천원 19만 6천원 말 걸으러 고 다시 뮤직비디오 이천 청년이 청구 한번 주자 여기도 사랑이 엄청 추석 당일날은 안 나오시겠네? 네 당일날이 그 다음 날까지는 안 나오죠 아 유태희가 네네 그러시죠 단 허파 뭐 이런거 다 있네 네 다 있죠 돼지노버 거의 다 있어요 할만 없지 발빼고만 다 있는거죠 족발 빼고 네 맞아요 사인머스킷 만삼촌 만삼촌 어봉 만삼촌 여기 청년이 청가부시상 3번 출입구 네 옆에 지영상 또는 서영상 여기요? 제가 주로 오는 곳이에요 최소 시세를 알아보는 곳 어디를까요? 고거 6천원 가져가세요 여기가 엄청 바빠요 여기가 차가 동성상 손님들이 아주 맞습니다 여기가 큰거 4천원 이게 지금 종자용 이게 중요해요 종자용 냉장고에 안들어가는거 의성 6종만은 냉장고에 안들어가는거 5만원까지 요거는 4만5천원 요거는 2만원까지 요거는 5만5천원까지 요거는 5만5천원까지 7만원짜리 어우 대단하죠 요렇게 동성상 여기 사진이 나면 멋진다 어 그렇죠 그렇죠 강원도 고냉중호 예 2만원짜리 18,000원씩 끝에 이어 액션이 큐 그렇습니다 네 저도 엄청 많다 한약재가 목걸이도 있고 길기가 어떻게 있나요 길기 대단하네 시금차 한다 시금차 사랑이네 된장 싼자 시금차 시금차 손이 어 아 아 아 아 으 아 아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 Dass 2.2 이거 새기가 제일 좋아 아 아 아 이거는 대부분 다 어르신 여기 다 10만원? 네 추석을 준비하는 사람들로 북정희는 경동시장과 청량기시장을 영상으로 담았답니다 가시는 길 안전운전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